어머니 여보세요? 어머님, 저, 저예요? 어 아이, 목소리가 또 왜 그래? 울어? 저기, 저기요 어 아리 형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? 뭐라 그랬는데? 철들아, 미워 죽겠대요 뭐? 어머니, 미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, 그런 아니, 내가 지금 갈게 오셔서 제가 일렀다고요? 아니지 아이,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? 가슴이 떨려서 말은 나와요 아주 개 눈에서 불이 뚝뚝 깔아져요 어머님, 나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드라마에서는 못 봤어요 아이,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? 듣고 제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?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머니, 미워 죽겠다고요? 폰색을 드러내는구먼 아무렇게 잘한 폰색을 드러내 아휴,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을 거야 전 드라마에서도 그런 얼굴 못 봤어요 울지마 바보같이 왜 울어? 분하고 떨리고 눈물이 안 나요 됐어 아주 빌미 잡혔겠다 어디서 배 먹은 거냐고 눈물 쏙 빠지게 야단쳐 미운 씨애미 보고 있지 말고 냉큼 침 싸서 나가라 그래